안녕하세요. 전작가 친구들입니다. 오늘은 성현이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읽어드릴게요. 이번에는 이거요. 읽어드릴게요. A Forever Promise A Forever Promise 이라는 이야기에요. 읽어드릴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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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지 마요. 이거 나무에서 나무에서 코코넛이 얼마큼 떨어지는지 기다려주실까요? 다시 1,2,3,4,5 전날은 2개입니다. 짠 오 짠 짠 5최 다시 다시 4최 영구 요거는 abstraction 칭 예수님 같 공 예정답이다. 으아 오 여기에서 큰 별이 뭐게 있는지 맞춰봐요 1 2 3 봐봐요 이거 이렇게 되어있는거 이렇게 더하기 처럼 되어있는거 1 2 3 4 5 정답은 4개에요 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둘 셋 다음 blue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뿌보니 사인 장단은 조명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 어 네 이 성장에서 색깔이 먹긴 할 수가 1 2 3 4 5 장단은 9개가 있습니다. 어 어 으 으 으 다음 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, John heard a loud voice coming from the throne of God saying, From now on, God will make his home among his people, and they will all live together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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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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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,4,5 없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2,3,4,5 1,2,3,4,5 1,2,3,4,5 1,2,3,4,5 1,2,3,4,5 여기에서 잘 보이는 꽃이랑 잘 보이는 글이 얼마큼일게요. 1,2,3,4,5,6 1,2,3,4,5,6 0,3,3,3,4,5 3,4,5,6,5,6,6,6,6,X,3 5,1,1,2,4 네 오늘은 어 그냥 해볼까 해볼게요 1라운드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아니 고생 1개 도움이 2개 3개 4개 4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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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끼리 찾았습니다. 오늘은 그냥 이만큼만 하겠습니다. 오늘은 상냥이야기를 이해가 안 돼. 재밌었나요? 그만 다음에 또 봐. 바이바이. 바이바이.